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신명으로 발현된 안동국제 탈춘 페스티벌로 재탄생되어 8년 연속 최우수 축제 국내 최초 대한민국 대표 축제 국내 최초 글로벌 육성축제라는 명성과 함께 탈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축제로 풀어내는 국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성인으로 거듭나는 안동국제 탈춘 페스티벌을 찾은 아름다운 청년 총각 탈이 그를 그리워하는 박시타를 만나 그녀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회원의 과정을 표현하고 세계 보편적 정서인 사랑의 감정을 팔로 구현해내므로써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지고 행복해지는 스무 해 즐거운 축제 난장이 지금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가상현실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축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축제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certains 춤추세 함께할 춤추세 출발이 여름에 또 오다 신을 모르고 안 놀랄세 오수 좋다 오예 디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